펑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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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강 사실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알만하실 것 같으니까 또 입이 풀려요. 초반에는 막막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뭔가 질문이 질문다운 게 들어와요.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메일에 좋은 질문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아이폰 6 플러스 처음 보나? 왜요? 부품? 저 오빠가 같은 9번이세요? 1번이세요? 9번 여자분들 들으셨죠? 상대방들도 힘들어요. 화이팅. 그런데 또 잘 못 헤어져요. 1번하고 9번이 사시면. 왠지 아세요? 1, 3, 9가 삼형제예요. 1번이 큰형. 3번이 중간형. 막내가 9번이에요. 걷어맥여야 돼요. 그래서 큰형, 그래도 남자분이 큰형이시잖아요. 여자분이 큰형이시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막내 데리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막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능력이 없는 게 죄지. 카드 속에 나오는 배는 쉽, 보트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은 배들은 데스, 투펜타클, 쓰리원즈, 킹오브컵스 카드들에 있었어요. 강이나 바다에 있다고 해서 꼭 배가 아니지만 이 카드들에는 왜 있는 걸까요? 가장 큰 배는 식스스워드 카드의 배 같은데 이것도 같은 의미 속에 들어가는 건지요. 이 공통점. 여러분들이 찾다 보면 이렇게 더 많이 발견하실 수 있어요. 뭐 벤치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많은 걸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 발견하시면 좋으세요. 그런데 배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배는 무언가를 싣고 나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식스스워드에서도 보면 이제 배사공이 배를 접고 모녀인지 모자인지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건데 배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바다 위에 떠 있거든요. 차하고 달라요. 마차하고 달라요. 배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아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바다가 어떤 상태냐면 항상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식스스워드에도 보면 이쪽 한편에 물결이 심하게 있고 저쪽은 고요한 물결이 있어서 배가 어느 환경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카드예요. 잔잔하기도 하지만 파도도 있는 게 바다거든요. 즉 변동이 심한 무언가 예측 불가능한 현실을 의미하는 게 바다예요. 그래서 그 여사제라든지 투스워드 바다 뒤편의 고요한 바다는 실질적인 바다라기보다 심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대부분의 바다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현실인데 이 현실에 배는 왜 떠 있냐면 출렁일 때 같이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 배라면 난파될 거예요. 그 충격 때문에. 그런데 배는 일로 움직이면 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끊임없이 1mm씩 나아가기 때문에 배예요. 그러니까 배가 구명조끼가 아니고 배인 이유는 나아가기 때문인데 무엇을 극복하고 나아갔냐면 파도를 타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서퍼 있죠. 서퍼는 이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훌륭한 거죠. 우리도 그런 요령이 있으면 현실을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파도를 쓰나미를 내 온몸으로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파도가 오른쪽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갔다가 교묘하게 천천히 아주 적더라도 이거를 끌고 진행하는 게 배의 큰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다가 인생이라면 이 위에 떠 있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를 해결 가능한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자신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 펜타클에 보면 제가 카드 돌려막기라고 했었던 그 카드예요. 그 카드 뒤에 보면 파도가 미친 듯이 출렁거리는 꼭대기에 배가 있어요. 즉 그렇게 예측불가능한 아주 첨예한 백척간두 같은 상황에서도 배는 무너지지 않고 타고 있는 거. 우리 인생에서 거의 고개와도 같은 거거든요. 바로 이 고개의 바다에서 파손이 아니고 뭐죠? 파도에 이렇게 아무튼 난파되지 않고 또는 잠수되지 않고 어쨌든 파도를 타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가 정말 인생을 돼야 되는 자세라는 의미에서 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출렁이는 바다에 대처하는 모습으로 배와 바다가 같이 나오죠. 그런데 배가 없는 잔잔한 바다는 인생이 아니고 저 심연, 우리의 무의식 내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바다는 두 종류예요. 아래의 심연과 위에 파도가 치는 위, 이 위는 바로 우리 현실이고 파도가 치는 곳은 그리고 아래의 심연은 우리의 무의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무의식이 크게 흔들리면 바다가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도나 바다가 일러일 때 우리 현실적인 것이 무언가 예측 불가능할수록 우리는 현실을 보시면 안 돼요. 왜 일로 움직이지? 왜 일로 움직이지? 이런 패턴을 아무리 발견해야 복잡하고 그 변수만 넓어질 뿐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더 밑에 심연에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시는 게 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배가 어떤 의미인지 질문해 주셨던 분 메일로요. 여기 계시나요? 아, 어머. 몇 번이세요? 2번이요? 알았던. 되게 좋은 질문이셨고 내용도 너무 잘 써주셔서 제가 따로 답은 안 드렸지만 여기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아, 예. 이건 그냥 웃긴 건데요. 스콘틀랜드 장수할머니 독특한 장수기별이 남자 거리를 두면 살아온 것이래요. 109살까지 사셨대요. 우리 모두 영생을 합시다. 저는 영생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걸 읽어줬더니 난 틀렸어. 먼저 가. 난 틀린 것 같아요. 이런 나쁜 년 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스프레드로 가겠습니다. 일단 스프레드 끝내고 8단계, 48개 이제 에이지로 갈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꼭 다 해드려요. 오늘 죽자 사자로 해드릴 테니까. 일단 6카드,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4카드였죠. 4라고 하는 거는 구성을 의미를 해요. 시스템. 4는 프레임이에요. 사각형. 사각형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요.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졌어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됩니다. 선이 쭉 이어지면 면이 돼요. 면이 쭉 확장이 되면 정육면체가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이 돼요. 세상은 무수한 점에 의한 총체합이에요. 여러분 3D로 지금 방금 상상하셨나요. 이 정육면체 안에 있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규정이라고 하고 스퀘어라고 하고도 하고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이 프레임이에요. 이걸 벗어나는 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4라고 하는 건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4카드는 우리 기본 자체 구성하는 숫자는 4에요. 1, 2, 3만 가지고 있어는 껍질이 없는 과일이기도 해요. 이 틀을 만들어주는 게 4이기 때문에 그런데 1, 2, 3만 있어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왜 4가 필요하냐. 껍질. 이 껍질이 의미하는 게 그냥 단순한 껍질이 아니고 정육면체에서 이 각이 나오는 것은 다양성과 그리고 이 안을 안전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종교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가끔 타로나 이런 공부를 하실 때 상당히 영성적인 거 얘기 많이 하시고 전 명상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명상을 할 수 있는 타입과 할 수 없는 타입이 있어요. 아무나 명상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영양제를 먹는다고 몸에 다 잘 발현하는 건 아니겠죠. 안 맞는 음식도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다 100%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기질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제 영성이나 이런 의미는 종교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우리도 모르게 지금 죽기 전날까지 찾아 헤매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이제 소울이라는 걸로 대치를 한 것뿐이고요. 뭐 딱히 쓸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몸 그리고 그 마음 그리고 기질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폼이 생긴 거지 다른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몸과 기질과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들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담는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하세요. 그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만나서 나도 모르게 발현되는 역할이에요. 이 안에 담긴 걸 쏟아서 무엇인지 확인할 때가 바로 그 역할이 드러날 때인데 이거는 용도는 인간이 인간을 만날 때 인간을 통해서 무언가 역동적인 게 생길 때 나온다라는 거죠. 집에 혼자 있으면 절대 나오지 않아요. 배구공 하나 놓고 윌슨, 나의 친구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바로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필요한 거는 외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외로움은 아홉 가지의 외로움이 있어요. 1번부터 9번까지 외로움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9번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공주니까. 공주는 외로우니까. 왜 외로운지 아세요? 아무도 날 안 알아줘서 외로워요. 누가 옆에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인정한 사람이 날 알아봐주면 됩니다. 상당해서 고양이과가 있는데 그래서 좀 명예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와이프분이 9번이시잖아요. 늘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수발을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시들시들해집니다. 하다 그렇게 시들시들해서 이렇게 꺼져버리면 좋겠는데 공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9번이 갖는 외로움과 1번이 갖는 외로움은 또 달라요. 1번이 갖는 외로움은 1번은 주변에 대한 다양한 눈치와 해석과 복잡한 걸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요. 단순한 건 아니지만 좀 심플한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 위해야만 하면 복잡해질 때 외로워집니다. 물약은 물인데 물 중에서도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러면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실 때는 남자친구가 1번이시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원하는 걸 말하세요. 오늘 뭐 먹을까 그럴 때 자기 좋은 거 그럼 절대 안 됩니다. 평생 본인이 좋은 거 못 드세요. 이분들은 떡국주 하면 1년 내내 떡국 드실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떡국만 아니면 되라든지 아니면 떡 중에서도 떡볶이인데 브랜드를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기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기 김밥지옥 떡국 저기 떡볶이 말고 조스트 떡볶이 먹겠어. 어딘지 정확하게 명품 떡볶이 9번은 명품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입은 평생 지옥 속에서 살 수 있으세요. 그들은 입맛도 시프랍니다. 그들에게 음식이라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것뿐이에요. 맛없는 거 맛없는 거 맛없는 것뿐이에요. 스페시픽한 게 없어요. 복잡해질 때 외로워요. 어떻게 이걸 자꾸 해 더 다른 거 없어? 그럼 외로워져요. 뭐지?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나? 이건 1번 여자분들도 그래요. 1번 여자분들. 1번 여자분들은요. 동네가 어디시죠? 도곡동? 어느 동네 중곡동? 어느 동네 사시죠? 인천이요? 인천이 최곱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익숙한 거 자기가 길들여진 거 외에는 그다 모험심이 없어요. 되게 꿈은 꿉니다. 다른 데도 가고 인천에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결혼하실 때 우리 입지 조건이 좋은 어디로 이사를 가자 그러면 외로워집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게 뭘까?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외우게 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긴 백을 좋아해 이렇게 사각 H로 시작해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으면 항상 낭패를 당하실 수 있다는 거죠. 2번은 언제 외로운지 아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외롭습니다. 2번은 외로운 걸 분노로 사실은 바꿔야 돼요. 딱히 막 화도 못 내지만 늘 분노에 차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에 대한 분노예요. 이러고도 만족이 안 되고 저러고도 만족이 안 돼서 그 분노를 이해하지 못할 때 주변에서 외로워지죠. 왜 화를 내? 화낸 거 아니야. 화냈잖아. 외로워져요. 화낸 거 아니거든요. 외로운 거죠. 3번은 정확합니다. 3번 분들 심심하면 외롭습니다. 뭔가 지금 당장 집중하고 놀 게 있어야 돼요. 놀 인간이 있어야 돼요. 3번은 되게 훌륭한 게요. 이걸 놀 사람만 있으면 되지 누가 꼭 필요하진 않아요. 아주 훌륭한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부루마블에 인간을 꼭 자기가 세팅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팀만 되면 됩니다. 부루마블 좋아해요? 오케이. 이 시간을 즐기리라. 4번이 언제 외로운지 아세요? 4번이 불안감이 되게 높거든요. 잔고가 없을 때 외롭습니다. 현실적으로 뭔가 내 능력이 어느 기준치 안 될 때 상당히 조급해지고 외로워져요. 나 홀로 들판에 서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5번은 언제 외로운지 아세요? 5번이 교황이잖아요. 교황은 언제 외로울까요? 5번 누가 대답을 했어요. 추종자가 없을 때 외로워요. 누가 나를 꽃바라기로 봐주지 않으면 되게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사랑에 제일 중요해서는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5번 분들의 외로움은 추종자이지만 누가 꼭 옆에 인간이 옆에 있어서 덜 외롭거나 하지는 않아요. 추종자 해야 돼요. 그것도 순수한 열정으로 얼마나 외롭겠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 들의 외로움은 좀 깊어요. 6번 분들 외로운 거는 가족과 떨어져 있을 때 입니다. 내 소속과 떨어져 있을 때 어디 소속에 안정적으로 안착이 안 돼 있을 때 확실히 외로워요. 사회적인 인간들 6번 6번 거의 열심히 야근하고 계셔야 되거나 뭔가 세상에 아니면 법륜수님이나 좀 더 증명된 데 가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7번 분 이게 특이해요. 이거는 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7번 분들이 제 주변에 요즘 최근에 진짜 3년 안에 7번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건 제가 아마 요즘 많이 상담하거나 많이 내거는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전에는 제 주변에 이렇게 7번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제가 많이 내는 얘기하거나 사람들한테 상담할 때 쓰는 메시지가 리더십이거든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거 그러다 보니까 7번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7번이 외로운 건 내가 초라해질 때 남이 날 초라하게 찌질하게 보는 것 같은 걸 느낌적 느낌으로 늘었을 때 너무 외로워져요. 그래서 저는 7번한테 누누이 말해요. 외모를 가꿔라. 일단 이게 되셔야 돼요. 외모가 젊어지고 예뻐지고 닭가슴 말듯이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인생에 가장 예뻤다고 생각했던 시대절의 리즈 시절이라고 하죠. 그 시절의 사진에 가깝게 돌아가시는 게 문제 해결의 첫 번째세요. 자신감이 생겨요. 외향만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외향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먼저 채우시고 그 다음 그걸 꼭 찾으시면 되죠. 8번이 외로운 거 8번 분들. 여기 4번, 6번, 8번 손을 들어보세요. 별로 없죠. 현실적인 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은 저기 다른 데 계세요. 대부분 이 8번 분들은 어떻게 외로우냐면요. 자신이 뭔가 책임을 내가 이 어떤 열정을 다 쏟아내지 못하거나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부양하지 못했거나 내 소임을 뭔가 끝까지 못했을 때 외롭습니다. 힘들겠죠. 되게 열정이 많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8번 분들이 고생고생을 하다가 반대편으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9번으로 넘어가셔서 지리산에 혼자 들어가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계룡산에서 돋닦으신 분들 9번들 없어요. 9번들은 귀족인데 어떻게 그런 데를 기어 들어가요. 암에 걸리면 반드시 지리산에 들어갈 타입들이세요. 4번, 6번이 먼저 들어갑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건 8번 4번은 금방 눈치 보고 나와요. 이건 아닐세 6번이랑 8번이 같이 있다가 6번은 또 딴 데 가요. 귀가 얇아서 8번이 끝까지 저 도라지만 먹고 병 나았어요. 이런 분들이 뭔가 좀 끝까지 해결해 보려는 힘이 있는 분들이죠. 그렇게 이제 외로움의 이야기도 사실은 우리가 외로우라고 할 때 다 그렇게 똑같이 듣지 마세요. 야 네가 뭐가 외로워 이런 말 하시지 말고 너만의 외로움이 있구나를 케어해 주시면 또 웁니다. 그때 이제 돈을 올리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제 6번 카드 그래서 이제 6번으로 넘어가시면 6장이라는 걸 꺼낸다는 건 6이라는 숫제는 아까 4번 카드에서는 프레임이라는 건 내 구조가 무엇인지 이 구조에 내가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를 설명한 거라면 5를 지나 5를 지나 6번이 되시면 관계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유일하게 남녀가 뻘거벗고 있는 데빌 카드와 함께 근데 데빌이 1 더하기 5는 15는 6이죠. 같은 카드예요. 결국엔 두 사람이 듀얼로 나오는 카드는 15번과 6번 두 개가 같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이 카드에서 의미하는 6번처럼 6번은 상대방을 서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서로 바라보는 걸 전지적 시점에서 보는 것까지 있어서 모든 총괄적인 관계 릴레이션십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6장의 카드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나의 상태세요. 근데 이 나의 상태가 뭐냐면 질문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애점 제일 중요하죠. 저도 때때로 해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그냥 난 잘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뭘 해본 게 없으니까. 근데 타로 하면 연애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연애에 해당되는 스프레드를 어디서 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4장을 뽑거나 몇 장을 뽑거나 11장 12장 이렇게 뽑는데 진짜 연애점은 이 6장이에요. 그리고 연애라는 건 인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의 관계 또는 가족과 나의 관계 모든 관계를 6장으로 풀이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나의 상태라는 게 중요해요. 관계는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내 상태가 좋고 나쁜 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장에 빡 하고 질루고 들어가요. 질문이 제가 요즘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관계가 좋아질까요? 뻔한 질문이죠. 그런데 나의 상태를 왜 봐야 되냐면 이 질문을 왜 하느냐 가 포인트예요.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망이 크지만 알 수가 없어요. 장담컨대 카드든 뭐든 독심스리든 전기고무를 하기 전에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서도 안 되고 안다고 도움도 안 돼요. 좋아한다면 그냥 있으면 되는 거고 싫어한다면 그걸 포기하겠어요? 포기 못하는 게 누구죠? 나예요. 나의 상태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상담을 하는데 저는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열정 이 나이까지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도 저는 연애도 못해봤고 최근에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잘 안 됐대요. 자기가 너무 대시를 해서 왜 좋았냐 라고 하니까 질문이 그거였어요. 대시를 했는데 안 된 남자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럴 일 없겠죠. 100%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뭘까를 찾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왜 좋으셨습니까. 대화가 잘 통했대요. 무슨 대화를 하셨습니까. 심리 이런 상담을 자기가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요즘 많이 유명하다는 데는 돈 돈 돈 다 다녀오셨어요. 온 데가 저예요. 그래서 그걸 질문을 했지만 답이 없는 거죠. 이분은 문제가 없어요. 자기는 문제가 너무 많고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를 찾으러 다니는 게 문제예요. 이 남자와 안 된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아니 멀쩡하신 분이에요. 이쁘고. 남자들이 봤을 땐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남자분에 대해 연연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한테 있다는 거죠. 이분은 열정을 어디다가 두고 계셨는지 아세요? 상담을 받으러 다면서 자기를 분석을 하고 다니고 문제를 찾으러 다니셨다고 했지만 이분이 관심 있는 제일 열정을 쏟은 거는 바로 상담 이었어요. 즉 여러분들이 열정과 어디 있는지를 아시려면 가계부를 좀 쓰세요. 내가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간들한테 제일 많이 헛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게 가계부예요. 소득을 늘리고 줄이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계부 쓴다고. 주부분들 가계부 써봤지만 아무 생활에 도움 안 되죠. 시간만 낭비하고 그냥 일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그렇게 여러 군데 많은 비용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직장인인데 휴가까지 내서 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열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한두 푼도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수백을 썼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상담을 하지 마세요. 본인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다 똑같이 말한대. 문제가 없거든요. 즉 본인의 열정이 그곳에 있었는데 우연히 그 만난 그 남자가 그 얘기를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마음이 뻥 뚫린 거죠. 사랑이라고 착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통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대시를 했더니 남자가 부담돼서 떠났죠. 만약에 내가 이 분야를 좋아하고 이런 이야기를 즐기고 이 사람이 나와 소통이 되는구나 해서 그 관계만 가져갔다면 아직까지도 잘 지내고 있었을 텐데 착각해서 갑자기 왜 여자들고 남자들고 분위기만 좋아지면 이성으로는 모두가 변해버려요. 그러면서 여자분들은 결혼해서 삶까지 드라마를 만들죠. 남자분은 어떻게 하면 옷을 바뀔 수 있을까 만들고요. 결국엔 그 모드로 확 가버리면 진짜 중요한 관계의 초점을 잃어버리거든요. 내가 왜 이 사람과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차 한 잔 만났을 뿐인데 바람 필까 이 남자 이런 거 하면서 결혼하면 나한테 잘할까 능력은 될까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 현재 내가 어떤 욕망으로 이 사람과 있는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6카드 릴레이션시 카드는 나의 상태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픽스하지 않으면 질문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나의 상태가 연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얘기는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 남자랑 연애가 아니고 너희의 의지와 욕망만 있을 뿐이다. 그게 무엇인지를 보자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내 문제가 되는 게 두 번째 나옵니다. 내 상태는 이런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방해 요인은 무언가 내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가가 두 번째 카드에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럼 3번은 왜 과거냐면요. 과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의 현재 모습이 아니고 이 전의 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나의 모습 과거가 왜 필요하냐면 현재 상태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욕망에 의해서 그런데 과거의 내 모습은 어디에서 내가 현재까지 출발했는지 지점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의 상태가 어떤 카드냐 이렇게 딱 얘기 드리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그렇게 좀 우울증이 좀 있고 그리고 너무 외롭고 뭔가 되게 다운되어 있는 상태의 카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파이브 컵스 같은 거 앞에 컵 3개 엎질러져 있고 2개 남아있고 나의 상태가 이렇다. 그럼 뭔가 실현을 참고 있거나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있거나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외로움을 느끼고 남자한테 더 집착하고 조급함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잃지 않으려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라고 봤으니 투스워드가 나왔다.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을 찾기 위해서 과거를 봅니다. 과거를 봤는데 저지먼트가 나왔다. 결별, 이별, 뭔가 손해 여기에서 뭔가 출발이 됐었구나. 내 지금 힘든 상태 원인을 찾는 게 과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사람과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과 나는 어떠한 사실은 현실적으로 팩트 어떤 관계냐를 보는 게 현재예요. 근데 뭐 그냥 연애 관계가 아니고 왼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데멘데멘한 형제 가족 이런 사이면 내가 이 사람은 나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내가 오해를 했구나 라고 오바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는 재미있는 건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우린 궁금하죠.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좋은 겁니다. 5번 카드는 그 남자나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거는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카드만큼은 리더가 해석해 주지 않아요. 이 카드를 본인들이 쭉 펼쳐놓고 1번 본인 상태 이래요. 2번 문제가 이런 거군요. 과거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왔군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런 관계 십니다. 그런데 남자분이 혹은 여자분이 본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보여드릴게요. 두근두근이에요. 까면 이건 본인이 해석을 하세요. 라고 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본인 스스로 여실히 고백하는 시간인 거죠. 심지어 거기서 문제점도 차라. 이랬군요. 말하면서 자기가 문제점을 찾아요. 바로 5번이 스스로에 대한 솔루션이죠. 지금 남이 날 어떻게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위축되어 있다라든지 착각을 하고 있다는지를 5번을 스스로 가게 해주시면 스스로 답을 냅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 그럼 가까운 시일 내 본인은 어떻게 방향으로 발전하거나 바뀌거나 변화될 수 있을까 이 관계 결론은 어떻게 될까 결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어떤 카드가 나오든 좋게 해석해주세요. 6개월 후에 안 보면 됩니다. 맞으면 올 거고 틀리면 안 오겠죠. 가까운 사이면 그때 너가 말한 거 틀렸어 몰라 넘어가면 돼요. 돈 다 받았는데 6의 결과라는 건 어떤 카드가 나오든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신기하게도 6개월 후에 그렇게 되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거는 스스로한테 대한 암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정말 점쟁이처럼 알아맞히기 위해서 카드를 외우시는 게 아니고 나답은 그릇이 뭔지 보고 그 안에 실린 게 내용물이 뭔지를 알아서 나다운 방법으로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이 사람과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의 좋은 결과를 얘기해 주시면 6개월 후에 의지력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실 거고 믿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그 상태에 머무르실 거죠. 여기에서도 팔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한 게 아니고 항상 본인들이 용하다라고 한 거는 이루신 분들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물론 여기까지 했는데도 그래도 어떡해요 이러면 우리한테 뭐가 남아있다고요? 어드바이스 아무렇게나 뽑는 어드바이스 한 장을 내밀고 좋게 마무리해 주시면 또 많은 받으실 수 있어요. 어쨌건 6이라는 숫자 자체가 바로 우리 인간 모든 관계를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가 나이 상태를 본다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어느 날 같이 늘 밥을 먹던 남편이 왜 저렇게 쩝쩝거리까 저 새끼 막 더러워 죽겠네 이러면 남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몇십 년 같이 살면서 먹었는데 오늘 유난히 그 쩝쩝거리 소리가 비위가 상하면 내 문제예요. 유난히 비위가 약해진 거죠. 오늘따라 그럼 뭐 비위가 약하니 비위가 안 좋아졌나 신장이 안 좋아졌나 일단 건강부터 체크합니다. 포카드처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요즘 심정적으로 화병이 났나 감정을 체크해 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요즘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나 누가 요즘 내가 너무 비교를 당하고 사는 게 아닌가 내 문제가 뭔가 결국엔 내 상태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거를 해보시는 게 좋죠. 그런데 난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야 너 왜 맨날 양말 이따위로 벗어놀래 이러면 나 맨날 그랬는데 맨날 앞뒤 천지 구분없이 벗어놨는데 뱀 허물 벗듯이 옷을 벗어놨는데 왜 유난히 엄마를 오늘따라 화를 낼까 아빠가 돈을 안 갖다 줬거나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냥 뭐 엄마도 이유가 있겠죠. 결국엔 그분 문제시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응대를 하지 마세요. 쩝쩝거리지 말라고 난도 하지 마시고요. 나 옷 이렇게 벗어놓은 거 뭐라고 하시면 왜 나한테 짜증이야 이러시지 그거는 저쪽이 싸우자라는 걸 응수하시는 것 때문에 어 맞아 내가 그랬지 미안 이러고 그래도 세 번 정도는 더 공격합니다. 세 번을 넘기셔야 되세요. 못 넘기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싸움 붙습니다. 레파토리는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 항상 지시잖아요. 결국에는 9번에 이 메모리 거의 그걸 다 읊을 때까지 들으시면 1번 복잡해지시면 외로워집니다. 그래 이러면 내가 외롭지 미안해 죽을 죄를 졌어. 더 다음 날 희생봉사 해야 되는 상황만 되시기 때문에 세 번 참는 게 더 빠르세요. 9번 못 이기세요. 결국에는 뭔가 연극적인 요소까지 펼쳐요. 9번 여자분들은 저희 친언니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9번이 있는데 어 막 이러고 쓰러져요. 형부 나가서 일어나고 어 막 이러고 어 힘들어 막 이러면서 고기 먹어요. 상당히 드라마틴 한 요소가 있어요. 본인들도 알아요. 막 올려요. 자기네들 감정을 하지만 전 9번을 사랑해요. 제 제일 유일한 친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블루게어로 결국에 나의 상태를 핵심으로 보는 게 인간관계고 여러분들 친한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요. 잘 살고 있는 친구세요. 연락 자주 와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아니에요. 자기만 잘 사는 친구가 제일 좋습니다. 적어도 이런 분한테 빚보증 설 일이 없어요. 너무 나한테 잘 해주는데 빚보증 을 서달래.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서줄 수 있어요? 끊어야 되는데 안 되죠? 마누라 핑계 될 수도 없고 남편 핑계 될 수도 없고 내가 그러한 부탁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친구한테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셔서 친구는 옛날 친구고 중마 고고 불할 친구 다 필요 없습니다. 현재 연락이 안 되면 좋은 친구예요. 잘 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갑자기 급 연락이 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걸려오는 전화 불안 하지 않아요? 낯선 번호 연락이 없던 핸데 한 번은 깝니다. 그럼 문자를 남기죠. 잘 지내. 그런데 문자도 남기지 않고 또 갑니다. 불안해지죠. 세 번째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은 얘기예요. 힘든 일이 있거나 나한테 호소를 하거나 내가 상태가 좋으면 들어줍니다. 돈도 많으면 비포증 커줍니다. 그런 친구가 되셔야죠. 언제든 친구가 힘든 걸 호소할 때 들어줄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시는 게 좋은 친구세요. 그런데 컨디션이 되지 않을 때는 응대하지 마세요. 결국엔 피의식만 쌓여서 좋은 상황이 됐을 때 그 친구를 만날 수가 없거든요.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내가 저 친구 그리고 내 가족들한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초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상태. 그래서 가끔 전 혼자 이걸 봅니다.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상대로 보기도 하지만 요즘 나의 인간관계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를 볼 때 이걸 봐요. 나의 상태를 먼저 보고 별로 좋지 않구나. 지금 현재 문제를 보고 역시나 안 좋구나. 이 이유는 뭘까. 저는 그럴 때 3에 집중해요.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 그럼 이거를 내가 한번 좀 차근차근 해결해보자. 그런 다음에 인간관계를 맺자. 당장 해결할 일도 아니고 풀 일도 아니고 싸움 일도 아니고 따질 일도 아니다. 한 3일만 참으시면 되세요. 3일 동안 뭐만 하시면 되냐면요. 계속 타로를 뽑습니다. 내장을. 내 몸과 마음과 현재 상태가 어쩐지 계속 뽑으세요. 미친 듯이 같은 게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냥 참아요. 그럼 어느새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사라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문제였으니까요. 관계 문제는 쌍방의 문제가 절대 아니시라는 거. 그게 바로 핵심이고 그걸 설명을 잘 하실 때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해가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 이해했어. 그럼 어드바이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카드로 보실 수 있는 스프레드 두 개를 알려드린 거예요. 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초창기 때는 거의 78장을 다 깠습니다. 설명이 안 돼서.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또 다른 답이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답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타로 카드 책을 보면 아주 여러 종류의 타로 카드 스프레드법이 있는데 돈, 직업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든 직업이든 뭐든 다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나의 상태와 나의 역할이 나오기 전에는 해석 불가예요. 자, 직장인인데 연봉이 정해져 있고 거기다가 세금은 꼬박꼬무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의 연말 정상까지 다 뜯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재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 돈 언제 버나요? 지금 벌고 계시잖아요. 이것보다 더 어떻게 버나요? 물, 월급 맞고 어떻게 버실 겁니까? 도둑질 하실 겁니까? 강도질 하실 겁니까? 뭐 투자나 이런 거 없나요? 그럼 투자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공부하셨습니까? 10년 정도 공부하신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10년 동안 투자에 관심 가지신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누가 뭐 좋은 게 있다는데. 바로 끝장납니다. 왜냐하면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실제로 보신 분 있어요? 진짜 내가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100억 벌었다는 게 있어요. 친구의 친구이거나 아는 사람의 친구이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왜 없는 줄 아세요? 감빵 가 계세요. 아니면 뭐 외국으로 튀었거나 그 뭐 코코 뭐 있죠? 아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그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분한테 돈을 투자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자만 받는 줄 아세요? 사기꾼은 이자는 줍니다. 그런데 이자의 마실 들리면요. 원금을 잊어요. 돈 욕심이 있으면 그래요. 원금을 왜 뱉었겠어요. 그것도 막 다른 사람들 돈 모아서 욕심이죠.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욕심네요. 아무것도 없으면 편해집니다. 저처럼. 저도 약관 가질 때 말렸어요. 그래서 다 털렸어요. 그 이후로 되게 속이 편해요. 아 난 내 집도 없고 난 객사할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집도 갖지 말아야지. 요즘 뭐 전세 사느니 부동산을 집을 사는 게 더 좋고 갑자기 1월에 자기 소유의 집을 산 그게 늘어나고 다 뽕꾸라입니다.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없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재물운이 뭔지도 모르는데 저 금전은 어떻게 되나요. 아 예 타로 카드를 보겠습니다. 해석이 된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재물운이 있대. 오늘 막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카드값의 허덕이겠죠. 결국에 내 안에 프레임을 해석하는 것부터 하셔야지 이 안에 담을 게 뭔지가 나오고 이 담을 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 더 확장할 수 있는 건 있지만 내 걸 완전히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연애운 그리고 이렇게 생겼는데 연애운 그리고 재물운 뭐 이런 거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다 반성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말했어요. 아직도 결혼 안 했어요. 저 55세에 할 거예요. 왜요? 그때쯤은 다 이혼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늙어서 뭘 결혼해요. 할 거예요. 저는. 환갑은 남편과 함께 치를 거예요. 저는 꼭 언니들 불러서 노래 부르고 잔치할 거거든요. 제 목표예요. 환갑 결혼식도 못하면 환갑은 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갑에 목숨 걸었어요. 어쨌건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20년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젠 좀 달라지고 해보려거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간 동안 쓸데없는 고민을 안 했어요. 안 되는데 뭐 성격상 성격이 그지 같아서 알잖아요. 중2병 그런데 어떻게 남자를 만나겠어요. 만나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감원이설을 혓바닥으로 꼬시는데 나중에 혀로 죽이더라고요. 제가. 모든 남자가 제 혀에 말려서 죽고 살고 하고 나가는 걸 보면서 혀에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제 말이 안 돼요. 요즘은. 그래서 막 싸우고 싶어도 미안해. 이렇게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슬슬 입질이 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즘 분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상태를 모르지만 저는 20년 내내 혓짓을 했을 수 있어요. 내 박스를 아니까 내 모냥 이 모냥 입고 있는 걸 아니까 거기에 만큼만 살아와서 그런데 가끔 저도 미친 인간이니까 돈 욕심을 냈다가 확 말리고 이 땅에 그런 돈은 없더라고요. 묻지마 투자.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차라리 옥장판을 팔고 말지. 결국에는 나의 상태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나의 상태라는 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궁금해하시는 문 카드와 솔 카드와 그리고 연도 카드. 연도 카드 여러분 아시죠?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건 타로 카드가 아니고 상징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또 10분 쉬시고 이제 48개로 다시 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recib 탄생 탄생 간편 Car 탄생 나 cl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